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7시 찾아뵙는 아프리카 TV에서 후원하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40년 만납 이사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만납 이진환입니다. 저 윤비령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부부장동이 지나오셨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만주일대를 활용하고 있는 반갑습니다. 인기팬이 많고 그래서 특별히 게스트로 출연 역시 모셨습니다. 매번 게스트이십니다. 오늘 특별한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치원 원장님이십니다. 서울 YG 유아인병원 원장님이신데 사실은 의료계에서는 IT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입니다. 책도 많이 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오늘 제목은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약간 날카로운 사진이 보이는데 작년에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또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임상양리학 전공에서 석박소 통합과정을 수료하셨고 졸업은 못하고 보건대학은 석사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업무 이력을 보면 참 특이하신데 현직 원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액셀러레이터를 하고 계세요. 비즈니스 쪽에 힘든 일인데 그게 좀 많이 뜨는 액셀러레이터를 하고 계시고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로 써서 많이 틀었는데 최윤섭씨 하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현직 누움이 잘했던 내가 많이 틀어봤어요. 그리고 사운더블헬스의 자문이시고 또 독특하게도 삼성서울병원에 의료관리학과 임상조교수 기획실 기획담당 교수를 하셨는데 굉장히 길긴 한데 삼성병원에서 하여간 기획실 근무를 하셨고 어드바이서 역할을 하셨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이 맥힌지 전 컨설턴트의 꿈의 직장인 맥힌지에서 컨설턴트를 하신 의사 중에 이런 분이 계실까 싶은데 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누가 이런 거 원장님 아니면 이런 거 할 사람이 없는 분들한테 주변에 많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사로서는 내 거 전문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개가 좀 미쳤는데 개인 블로그가 있기 때문에 밑에 적어놨거든요.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www.q1.com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사를 해보시기로 하고 마허님 연보리나님 또 잘될꺼야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많이 오시네요. 연보리나님이 벌써 이렇게 존경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실 거는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네. 우리 방송에는 몇 권 없으면 못 나오세요. 아 네. 네. 희사입니다. 희사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네. 디지털 헬스케어 이 책들 뜨겁습니다. 이분이 책을 내면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토론 많이 나오고 지금 내용도 보면 아주 지금도 필독서 사차산 보기도 모르게 우리나라 일종의 메디컬 퓨처리스트로서 역할을 하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게 독특하신 분인데 오늘 일단 강의를 좀 네. 좀 들어보고 그 디지털 헬스케어 여러분들의 궁금점도 같이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제목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일반적인 레벨에서 너무 기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실제 이미 많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슬라이드로 네. 제가 남겨 드릴게요. 네. 이제 바로 넘겨서 네. 오늘 주로 말씀드린 아마 30분 정도면 제가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예전에는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을 환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진단 심지어는 치료까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주요한 어떤 기술과 제품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그리고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많은 데이터를 얻게 됐을 때 과거 현대의학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의료인공지능은 또 저희 분야에서 워낙 중요한 topic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당뇨 환자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의사 입장에서도 또는 환자 입장에서도 현대의학에서 혈당 측정계는 참 독특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부분의 검사라는 건 사실 병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환자가 스스로 검사를 집에서 하는데 그것도 아직 흔치 않은 현상인데 심지어 스스로 피를 내 가지고 그걸로 검사를 한다는 것은 2020년인 지금부터 사실은 편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싫어 네.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환자들이 집에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기술을 갖다 붙이면 환자들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여기 보이는 이거 혹시 제가 본인이 안 보입니다. 아 예. 여기 제일 그 화면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제 혈당계입니다. 혈당계인데 이 혈당계가 차이가 뭐냐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돼서 데이터가 뜨면은 그 혈당 수치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제품이고요. 근데 얼핏 들으시면은 아니 뭐 기존 제품이랑 똑같은데 뭐 데이터나 꼴랑 넘어가는 게 뭘 그리 대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제가 새로 진단한 저희 병원 오신 당뇨 환자분에게 뭐 교육 다 시키고 그래서 집에 가실 때 보통은 요런 수첩 하나 드리죠. 당뇨 수첩이란 거 하나 드리고 집에 가시면 여기 혈당 수치 열심히 적어서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다음번 외래 때 잘 봐 드릴게요. 집에 가시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닥 부지런하시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일단 잘 안 재시고요. 혈당은 쟀는데 깜빡하고 수첩에 안 적으시고 수첩에 적었는데 깜빡하고 왜 안 가져오십니다. 그럼 이제 저는 환자분이 다음에 오시면은 혈당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럼 환자분은 대충 기억나는 수치 한 두 개 던져 주시고 저는 대충 알아듣고 대충 약을 처방하고 당뇨병이 대충 관리가 돼버리는 이런 그림인데 근데 아마 현대인 중에서 스마트폰을 집에 둔 채로 밖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지불을 일단 가실 겁니다. 맞습니다. 불안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는 자기 스마트폰을 일단 병원에 가지고 올 거고요. 그럼 적어도 측정도 안 한 환자는 어쩔 수 없지만 측정을 했다면 그 데이터는 100% 병원으로 온다는 뜻이 될 겁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병원에 넘어와서 저런 것도 필요 없는 것도 다 기술적으로 가능을 합니다마는 데이터 연동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아직은 그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이런 식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기술도 저희 환자 데이터를 의사가 실제 봐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방금 느끼셨겠지만 어쨌든 방금 좀 전에 이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씩 결국 찔러야 돼서 그때마다 아파야 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 중에서도 주로 당뇨병이 매우 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보통 소화 당뇨라고 부르는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찔러서 사실 혈당을 제해야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나온 제품들이 저희가 지속형 혈당 측정계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가운데 있는 제품이고요. 저기 이제 배에 붙어있는 저 제품이 지속형 상뇨병 측정계 뒤에 침이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배에다가 꽂고 다니시면 됩니다. 찌를 때 아플 것 같아요. 네. 한 번 아픈 배에다가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알려주고요. 네. 다만 단점은 뭐냐면은 하루에 한 번씩은 일단 손을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일단 비교를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건 좀 큰 단점인데 만약에 자동으로 뜬 혈당이 이상하다. 그럼 제가 뭐 약을 바꾸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또 한 번 더 찔러야 됩니다.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여러 번 찔러야 된다는 단점은 여전히 존재해서 아직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좀 덜 찌르게 만들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해서 나온 제품이 여기 마지막 오른쪽에 나온 제품입니다. 애보트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만든 프리스타일 리브렛 예. 이진아는 기사님. 마침 붙이고 오셨는데 화면을 크게 해볼게요. 잠깐만. 아, 저더랑인데. 저희가 마치 짠 것처럼 오늘 이렇게 팔에다가 센서를 붙이고 계시고요. 500원짜리 동전만 한 테스트 칠을 붙이고 계시고 그리고 기사님 보여주시죠. 네. 이걸 제가 붙이는 것도 크게 안 아프고요. 일단 붙이고 난 다음에 앱을 다운받아요. 다운받으면 이런 앱이 뜨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앱이 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NFC처럼 접촉만 되면 얘가 지금 혈당을 체크해서 잠깐만요. 뭐 항상 이렇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붙여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81이라는 수치가 바로 뜹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한번 찔러가지고 피를 찍찍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지금 한 번 더 할까요? 또 하세요. 또 81 또 나서. 이렇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한번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네. 2주 동안 확인할 필요도 없고 여기 있던 수치는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닥터한테 갑니까? 아직 자동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가능할 거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의사한테 가서 보여주면 지난 2주 또는 한 달 동안의 데이터들을 분명히 의사가 보고서 진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한 이틀 동안 사용했는데 제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지 그것도 바로 바로 체크를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다는 거. 강렬수처 언제 없어지겠네. 이게 그래픽이 계속 이어져서 언제 제일 높았는지 체크가 있습니다. 피크가 딱딱 보이네. 또 메모 기능이 있어서 뭘 먹은지 없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게 개인 의사가 만약 제 걸 좀 챙겨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디테일을 가지고 아무래도 의사들이 봐주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을 위한 인프라들이 하나씩 갖추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해졌네. 그래서 조금 넘어가서 다른 제품들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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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로 다음 다음 플레이드로 네. 시간을 아껴야 될 것 같아서 또 조금 신기한 걸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스마트 알약이라고 이름이 뜨는데 네. 정확하게는 스마트 센서가 들어간 알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서 같은 거 네.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그 파스 같은 게 있는데요. 환자는 이 파스를 평소에 명치에다가 붙이고 계셔야 됩니다. 아 그 상태에서 이 센서가 들어간 약을 환자가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겠죠. 네. 소화가 될 때 신호가 만들어져서 파스로 신호가 갑니다. 음 그럼 파스가 그 신호를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여기다 보내주게 됩니다. 무슨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환자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 아 아 보통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반응이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우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세상에 약 하나 매기는데 뭘 이렇게까지 보급 기술을 써야 되느냐 결국 그겁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이 게으른 분들이 많으시고 또는 게으르진 않아도 깜빡해서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환자분들이 약을 잘 먹어야 병도 잘 관리가 되고 또 구수적으로는 이런걸 만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약이 많이 팔리겠죠. 보험을 하셔서 관심있겠는데 아무래도 환자들이 약을 안 먹어서 생긴 부분이 있을텐데 약을 잘 먹어서 의료비가 줄어들면 분명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이 약은 이 아빌리파이 마이사이트라고 하는 약 자체는 미국에는 이미 시판이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돈이에요. 이 약이 한 달치가 이 약은 저희가 옛날에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렀었던 조현병 환자를 위한 약이고요. 이 약의 한 달치가 한 1000불 정도 한국으로만 120만원 어떠세요? 천조국은 워낙 비싸다고 했으니까 한 달에 대기심하면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보험에서 다 하는거죠. 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약에 센서가 붙어있지 않은 똑같은 성분의 약 센서는 없는 거 네 똑같은 성분의 약이 이제 복제약 제너릭으로 풀려서 나왔는데 그게 불과 이십몰밖에 안합니다. 가격 차이가 센서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센서값이 네 아직은 보험에 사회사에서 보험 적용을 안해주고 있고 그래서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아직은 가격의 장벽을 넘어서기는 또 좀 힘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천조국은 이릅니다. 근데 뭐 간염치료제 하나에 네 아주 비싼 약들 네 꼭 먹어야 되고 아주 비싼 약들에서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전 화면에서 뭔가 제품 여러 가지 사실 준비하셨는데 아 예 사실 네 요거는 이제 역시 아까 혈당 측정계처럼 기존의 환자들이 쓰던 어떤 기기에다가 최대한 묻어서 센서를 넣는 제품들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흡입기 라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흡입기를 하면은 아마 아시겠지만 주로 천식 환자들 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입에다가 물고서 눌러주면은 흡입 액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천식 있는 환자분들이 기관을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천식 증상을 좋게 하는 제품이죠. 아 응급해도 좋겠네 근데 이제 이 제품의 차이는 이제 약 자체는 기존에 있던 약들이구요. 네 여기서 차이는 요 센서를 얘네가 만들었습니다. 네 환자가 이 약을 쓸 때마다 이게 기록에 남았구요. 그럼 이거 기록에 남아서 어따가 쓸 거냐 음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기록이 중요한 게 환자가 어떤 약을 여러 번 쓴 기록이 있으면 이 환자의 다음번 치료제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게 기록이 없으니까 환자의 기억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부정확하고 제대로 맞는 약을 빨리빨리 못 쓰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횟수를 알면 약을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언제 썼는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언제 썼는지 말씀 주셨는데 어디에서 썼는지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는 스마트폰 내 GPS 센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환자가 어떤 장소에만 갔다 오면 뭔가 나빠진 일이 자주 생긴다. 아 그러면 원인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천식을 나쁘게 하는 상황이 그 장소에 있나 보다라는 것을 저희가 통계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떤 회피를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이미 기존에 쓰던 제품에다가 디지털을 약간 얹어서 환자들에게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환자의 횟수 사용 횟수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네. 의사가 보고 이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전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어떤 정보를 얻는 진단에 가까운 제품들 또는 데이터를 얻는 제품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심지어 치료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회사는 블루스타라고 하는 제품이고 옆에 있는 웰닭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요. 네. 당뇨병 관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을 물론 이 프리스타일 리블에 아까 보여주셨던 제품이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당뇨와 관련된 생활습관 관리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앱을 만들었고 근데 이 회사가 저희 업계에서 좀 기념비적인 회사인데 왜냐하면은 이걸 가지고서 FDA를 가서 앱인데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그게 2020년인 지금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얘네는 그거를 2010년도 오오오 굉장히 빨리 벗는데 이 업계에서는 좀 선도적인 회사였고요. 물론 뭐 지금은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주식시장이 상장하는 회사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 조금 이제 한 단계도 넘어가서 네 앱을 가지고 좀 질병 자체를 좀 치료한다는 개념의 회사들로 나오는데요. 아 아 아 아킬리? 아킬리라는 회사인데 이 게임을 가지고서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ADHD이라고 부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치료제를 게임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네 게임이 오히려 ADHD를 치료해요? 네 주의력이 아니라 네 그래서 임상시험들을 거쳐서 FDA 승인 절차를 들어갔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것도 임상시험으로 서울대병원에서도 저거 개발해서 비슷한 거를 예 아직까지 그게 승인이 안 났나 보네요. 궁금하다 이런 거 임상시험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그냥 두 분으로 저희가 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했었는데 한쪽 분에는 저 게임을 하게 하고 다른 쪽 분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지켜보고 보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간단한 어 어 단어 퍼즐 을 줘가지고 그 양쪽을 비교하는 식으로 아 왜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약물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소위 말하는 설탕약 플라시보를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에서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의존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왠지 스마트폰이 이런 걸 해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디지털에도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뭔가 이런 게임을 하면 내가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예 좀 작은 게임 하나 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플라시보로 쓰는 식의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있는데 그 플라시보로 생각보다 좀 쉽지 않습니다. 디지털이니까 그냥 막 쓰면 될 거 같지만 네 그렇게 나름 좀 엄격하게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요 네 아직 FDA에서 승인을 받지는 못했고 원래 예상은 작년 말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데 조금 더 까다로울 거 같은 게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이 기존에 있던 의료회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인 거 같거든요 예를 들면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이 게임의 어떤 금관이 되는 어떤 요법이 인지훈련이라는 요법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정신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ADHD 치료에서 인지훈련이 메인이 되는 치료법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게 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이 게임이라는 형식 자체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세상에 무슨 게임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냐 내가 질병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FDA 같은 모습을 통과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또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처방용으로 얘네들이 내놓을 예정인데 과연 의사들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처방을 할 거냐 그게 문제가 되겠다 라는 게 장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흥미롭다 이 정도를 치고 처방 안 안하는 그게 굉장히 큰데요 그게 좀 한계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한 단계도 넘어간 이미 FDA 승인까지 받아서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만들어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 제품은 리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앱을 가지고서 중독 치료 중독 중에서 와약 중독을 제외한 나머지를 치료하는 제품인데 이분들은 앱을 가지고서 하는데 워낙에 중독 치료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라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담치료 같은 건데 상담치료에 들어가는 방법을 앱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앱을 가지고서 앱이 리셋인 거예요? 네. 이름이 리셋입니다. 아마 인생을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꽤 여러 건을 해서 효과를 입증을 했고 그래서 FDA에 가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이 제품 역시 이제 저희 업계에서는 좀 기념비적인 제품인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당뇨관리 앱 같은 게 의료기기 허가 받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쪽들 허가 받을 때 이게 치료 목적이 다라는 말은 또 없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얘는 이제 치료 목적이 다 적응 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기념비적인 제품으로 이제 간추가 되고요. 그런 걸로는 처음 FDA에 승인받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기념비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게 리셋에다가 O를 붙여서 O는 이제 오피오이드 또는 이제 마약계열이죠. 마약중독치료제를 또 FDA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불면치료제까지도 FDA 허가를 받아서 물론 이제 아직 보험 적용은 제가 알기로는 못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미 이제 아주 큰 허들들을 많이 넘은 제품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라피틱스라고 정식으로 인정받은 거래요. 이런 종의 제품들을 저희가 묶어서 디지털 테라피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글로는 뭐 디지털 치료제 또는 디지털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붙이고 있고 디지털 신약? 예. 그런데 신약은 저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표현인 게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이런 것 같아서 신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 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맑고 로무니 반갑습니다. 고당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데이터도 많이 모았는데 이걸 가지고 현대 이야기에서 못하던 것들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고담 슬라이드 주시면 예 안녕하세요 예 공원 1 4 제가 말씀드린 레벨은 이런겁니다 물론 지역이 있는 제품은 애플 아치 인데 애플 아치 한 5세대일텐데 이런 제품보다 말고 한 애플 아치 한 10세대 쯤 되면 이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아직은 상상하게 아직은 안나오는 게 아오는 상상을 이상하게 여기는 제품은 지금 있지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갑자기 애플 아치 알람이 뜨는 거에요 야 너 한 5분 있으면 심근경색이 생길 것 해가 태의 좀 급시랑 가봐야 그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게 가능하지 않겠네 아 아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아 걸어 스포지티브 마른 이거 알고는 불러내는 것 같이 하 예 아 뭐 장가 아 아 예 장도는 막 야 너 그 강아지 아 네 대타와 에이아이의 인작 그게 응대에 향상 대수의 고고를 조금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가끔 강의 때 저 사례를 말씀을 사례가 아니고 이런 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웃는 분들이 많으시죠.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무슨 일이 터진 다음에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픈 환자가 일단 응급실을 와야 지금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분이 꿀꿀히 계셔가지고 아프리카 방송에서 의학에 최초로 개설한 아프리카 병원 방송이고요. 지금 오늘 주제는 뉴로말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가 김치 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설명이 됐죠. 계속 가시죠. 병원에 왔을 때 신종도를 찍어서 이상이 있다든지 피를 뽑아서 이상이 있으면 복잡한 검사도 하고 약도 쓰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일은 환자의 일이 터진 다음에 시작됐죠. 이게 반드시 의학 교과서도 항상 그렇게 나왔었고 그럼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 여기 있는 뭐 이런 제품들은 지금도 이미 쓰고 있지만 뭔가 매우 편한 방법으로 이런 거 말고 훨씬 편한 방법으로 저희가 평소 신종도를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 그러면 이럴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측정을 안 해서 몰랐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사실은 심근경색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미세한 변화는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구나. 물론 그게 1시간 전에 나타나지 않았겠지만 3분 전, 5분 전에는 이미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다만 우리가 평소 데이터를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미세한 변화라서 이게 사람 눈에는 안 보여서 몰랐는데 인공지능 같은 너무 좋은 데이터 분석 툴이 나오니까 아 이제는 이게 보이는구나 사람 많은 거 살리겠는데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약간의 과장이 있는 사례이긴 한데 이게 이제 과장이 아니라는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이제 제품은 아까 제가 왜 지속형 혈당 측정계라는 5분에 1번씩 혈당 측정하는 제품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제품을 만든 매드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IBM의 왓슨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앱을 만들었는데요. 뭐냐면은 5분에 1번 혈당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저혈당이 생기기 전에 무슨 변화들이 생기더라는 걸 잡아낸 거죠. 그래서 앱에서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한 1시간 뒤에 저혈당이 생길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사이인데 현대기학에서는 아시겠지만 의학교과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당뇨병 환자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땀을 뻘뻘 흘리거나 힘들면 한번 측정해보거나 측정을 못하면 사탕 하나 먹고 넘겨라 증상이 생긴 다음에 뭔가를 했었는데 예측이 가능하면은 미리 얻어서 저혈당이 사실 훨씬 위험한 증상이다 보니까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던 CGM이라고 붙어있는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속형 혈당 측정계입니다. 5분에 한번 혈당을 얻어서 자기네 제품으로 넘겨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와는 또 별개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인슐린 펌프라는 제품이 예전부터 있었었고요. 글자 그대로 몸에다 꽂아서 몸에다 인슐린을 넣어줘서 당뇨병 혈당 관리에 쓰는 제품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같이 연동을 되게 해놨구나. 예전에는 이게 연동이 없었거든요. 의사가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에 맞춰서 인슐린이 들어갔었는데 야 그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미 저희가 혈당을 측정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그 혈당을 가지고서 분석까지 다 했다면 그 결과를 인슐린 펌프에 갖다 붙이면 그때그때 맞춰서 인슐린을 많이 넣다 적게 넣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론적으로 분명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같은 회사의 메더트로닉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시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거든요. 끝에 있는 여러 세대 한 4세대 정도로 거쳤고요. 마지막 세대의 제품은 스스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것 떨어지는 것을 이 기계가 알아서 조절해 주겠다가 이미 가능한 수술의 제품이 되었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갔다가 네 적게 나갔다가 수술을 안 써서 이상 뭐예요 그럼? 당뇨환자가 해야 되는 게 혈당 관리 말은 아니니까요. 또 이제 혹시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약을 자체를 아예 통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환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당뇨과 환자는 너무 좋겠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적인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인공지능만 조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인공지능은 한 두 가지만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현재 가장 흔하게 쓰이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엑스레이라든지 CT, MRI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 중에서 영상의 형태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병리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보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그게 이미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신전도라든지 뇌파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쉽게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두 회사는 다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인공지능 회사들인데 여기 있는 게 가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뭔가 표시가 된 것들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폐괴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 위에 사진이 표시가 안 됐어요. 아 예예. 그리고 이제 저 빨간색 부분이 폐괴력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여기도 폐괴력일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니까 판단을 의사인이가 잘해라 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바로 밑에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 슬라이더인데 뭔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손가락은? 네. 4번 정면 상관없이 손가락 말고 여기 바로 밑에 네. 뭐가 이상한 시큼한 꼼꼼탈 아 네네. 저쪽은 저 부분에 암처럼 의심되는 세포가 보이니까 꼭 판단은 의사인이가 잘해라 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환장은 좋은 게 아니고요. 의사들한테도 좋습니다. 이게. 이것은 사실 의사를 위한 제품이죠. 의사들 판단을 도와주고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제품이 나와있고 그리고 9단계에 쓸라이드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그동안에 나왔던 거의 모든 인공지능은 제가 왜 자꾸 의사를 도와준다 도와준다를 강조했었냐면 식약처나 FDA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판독하는 게 아니고 의사를 돕는 거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나온 단 하나의 제품에서 그게 없는 그 표현이 없는 제품이 딱 하나가 나와있습니다. 이게 판독하는 건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라는 제품이 딱 하나가 나와있는데 쉬운 말로 하면 의사보다 나아 그게 조금 오실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제 완전 판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 막막 사진을 찍는데 막막 사진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다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얘가 해주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서 저희가 막막 질환이 없어도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막막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빠질 수 있는데 증상이 없어도 병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저 같은 내과의사들이 당뇨병 환자들 진료를 하면 1년 되셨으니까 이번에 어디 밖에 안과 가셔서 검사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환자분들은 또 게으르시죠 그래서 내가 약은 꼭 타야 되니까 내과의사는 만나는데 안과의사까지는 안 만나잖아 그런데 그게 한국같이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예약도 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제때에 막막 검사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제품은 어떤 용도냐면 이 막막 촬영기를 원래는 안과에 있고 안과의사가 그걸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막막 촬영기가 저 같은 내과의사 진료실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환자가 찍으면 얘는 어디까지 얘기해 주냐면 아 이 환자는 당장 안과의사 보러 가야 돼 얘는 질병을 진단하는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과의사를 당장 보러 가야 돼 1년 뒤에 또 찍어도 되애를 판단을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런 사람으로 인인할 수도 있네요 안과의사 선생님도 이 기계에 도움을 받아서 환자가 맞습니다. 환자를 더 많이 끌 수 있을 거고요 환자 쪽에서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검사를 안 했을 텐데 검사를 챙겨서 할 테니까 실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막을 수가 있을 거라서 사실 의사들도 기차한 것 언제 나옵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알지는 않고요 미국에서도 시판은 되어 있는데 아직은 몸 숙가 적용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시판이라는 게 대체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 예 병원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아마 이게 한 건 판독당 20분 30분씩 자격까지 다 5분까지 보험은 안 돼 있고 회사랑 의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FTA 승인은 다 받은 거네요 네 맞수록? 좋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독을 도와주거나 판독하는 제품들이고요 두 번째 유형 또 다른 유형의 제품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름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학적 의미를 찾아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한 뭐 이제 썼습니다마는 결국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혈당을 가지고 앞으로 생길 일을 예측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서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얘는 신방세동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명일 텐데 부정매교 일종인데 가장 흔합니다 근데 아시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방세동이 있으면 중풍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가 중풍 생기기 전에 약도 드시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한 번 생기면 평생 간다 그럼 사실 한 번만 병원에 오면 찍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진단이 될 텐데 이 병이 고약한 거는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환자들이 있고 또 생겼을 때 반드시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 또 어떻게 어떻게 검사를 그때 받으면 될 텐데 생겼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약한 경우죠 근데 그런 환자들도 중풍이 생길 위험은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모르고 넘어가서 중풍이 생긴 다음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희 심장내과 교수님들이 관심이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아 이게 분명히 지금 정상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신방세동이 생긴 사람이라면 심전도를 찍어도 정상처럼 나왔지만 잘 보면 뭔가 이상이 이미 생기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들여다봤는데 사람 문으로는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매우 잘나가는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연구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신방세동이라는 아 앞에 사진 여기에 신방세동이 한 번 찍힌 환자들 중에서 이게 찍히기 한 달 전에 심전도를 찍었는데 우연히 정상신전도가 나온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많지는 않을텐데 워낙 큰 병원이니까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심전도를 찍었으니까 그런 환자들께 몇백명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정상신전도와 주구장차가 항상 정상이었던 환자들의 심전도를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면은 인공지능 눈으로 보기에는 이 차이가 근데 심지어 우리한테 얘기해줄 수는 없어요 나는 여기가 이상한거야라는 말은 해줄 수 없지만 인공지능 스스로서는 얘는 뭔가 좀 이상한데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완전 안타곤해 안타곤해 거의 이제 그런 수준이에요 현재로서는 의사가 볼 수도 없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봐주는 레벨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이정도 레벨이 되면은 아 기존에 하실 것들은 아니 뭐 그래봤자 나를 도와주는 제품인데 라고 생각을 했을텐데 이런 것들은 의사도 못했던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제품들이 물론 아직 시판이 된건 아닙니다 아직은 연구레벨이긴 하지만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거나 이런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분석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찾았다면 이거 의사의 봉이에요? 인공지능의 봉이에요 제임의 제사는 누구로 해야 돼요? 인공지능은 제일 저자를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공공은 의사에게 진단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되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제주년은 뭔가 너무 공공이 돈도 의사가 봤더니 참 사람이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굳이 이 신전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종 데이터들이 우리 몸속에서 생체 분석이 많이 되니까 아까 저는 이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당뇨 환자는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조금 중요한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사실 당뇨 환자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제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평소에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병이 현대의학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께는 저희가 해드릴 게 좀 많은데 다른 환자들은 사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별로 데이터를 모은 게 없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좋은데 데이터가 없어서 뭔가를 도움을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면 아쉬운 점인데 이제 좋은 기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빨리 데이터를 모아야 돼 이제 더 점점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뒷부분 넘어가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건 앞에 써던 슬라이드랑 좀 비슷하실 겁니다 그림 하나만 딱 달라졌죠 이 세 가지는 다 지속형 혈당 측정기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제품 아까 보여드렸었죠 단점이 뭐였냐면은 아침마다 한 번씩 일단 찔러서 확인해야 되고 또 이상하면 그때마다 또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찔러야 되는 제품이고요 이 가운데 있는 지속형 혈당 측정계는 아침에 한 번은 찔러야 되지만 그 이후엔 찔러야 되지만 낮에는 더 이상 찔러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낮에는 더 이상 찔러야 될 필요 없이 수치가 나오면 그대로 믿어도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이진한 기자님 보여주셨던 이 제품은 한 번도 찔러야 될 필요가 없는 제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미국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이형규 씨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찔러는 거 두 가지만 받나요? 이 가운데 있는 제품과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두 가지만 받고 있고요 여러 번 찔러야 되는 제품은 아직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사상될 수 있겠네요 근데 재밌는 결국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보험을 주는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에 5분에 한 번씩 혈당을 알려주고 이거는 솔직히 나는 관심 없고 안 찔러도 되는 돈이 장땡이다 왜 장땡이냐? 그때마다 침값도 들어가죠 센서값, 종이값 들어가는데 그 돈을 아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보험에서 입장에 들어있는데 5분에 한 번 혈당 알려주는 건 나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 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이 얻으실 수 있는 가치와 보험이 생각하는 가치가 좀 다를 수 있는 측면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하나 더 보험 적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까 의료 인공지능에서 제가 이미지 판독을 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걸 봐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험 적용을 우리나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험 적용해 주는 나라가 별로 없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보험법지구 신평원이 이런 이런 인공지능은 앞으로 보험 적용을 해줄 수 있어 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뭐였냐면 여기 왼쪽편에 레벨 1, 2, 3, 4 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레벨이 올라갈수록 수준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제 레벨 2를 보시면은 기존과 유사하거나 조금 좋아지는 진단 능력을 보이는 경우 비고란에 보시면 별도 보상 안 해준다 그러니까 숫가를 적용 안 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업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봤던 왜 인공지능들 예를 들어서 가슴 엑스레이를 봤는데 의사가 같이 보면 의사만 볼 때보다 뭐 한 3%, 4% 더 많은 걸 잡아낸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저 레벨 2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보험 적용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고 레벨 3 정도는 돼야 이제 보험 적용을 해주겠다는 건데 보시면 현저한 진단 능력의 향상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한 10%라든지 이렇게 화끈하게 수치가 올라가든지 그게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사람이 볼 수도 없었던 가치 있는 정보를 알아내면 거의 보험 가능하겠다는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에요 그 생각보다 보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예약국 개괄자 입장에서는 기관적인 보상이 돼야지 이렇게 개발하고 되돌아도 적용할 수 있는게 아주 제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현재로써는 우리나라 일부 병원들에서 병원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면서 이제 쓰시는 경우들은 있구요 왜냐하면 이게 또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예전 같으면 꼼꼼히 보느라고 엑스레이 현장에 몇 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담아만 몇분만 아껴줘도 전문의 효율으로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것으로 비용을 가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숫가 적용까지 해줬다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선진국 이런게 되는데 아주 큰 좀 미천이 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레벨2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조금 아쉽죠 예 근데 또 조금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이 사례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보험 숫가를 생각을 한다면 이게 단순히 판독 정확도만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힘들다면 어떤 놈들이 숫가를 받을 거냐 그래서 이 제품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얘는 하트플로우라고 부르는 회사의 인공지능입니다 네 원래 어떤 제품이냐면 저희가 협심증 반상동맥이라고 부르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협심증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원래 제대로 정식으로 하는 검사는 저희가 반상동맥 조형술 이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게 혈관에 구멍 뚫어서 철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심장정환 김정은 김정은이 했다 말았다 말이 있었던 그겁니다 근데 이제 철사를 뚫린다는 것에서 느끼시겠지만 위험하죠 위험성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꼭 필요한 환자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꼭 안 해도 되는 환자가 있을텐데 좀 발라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의료비도 적게 될 거고 환자도 편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썼던 현재까지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CT를 찍는데 특수 CT 반상동맥 CT라는 걸 찍어서 네 이게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은 굳이 아니 혈관이 안 좁아진 환자들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냐 하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환자들은 혈관은 좁아져 있지만 안에 지나가는 피는 잘 흐르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오 그런 환자들은 사실은 좁아져 있지만 굳이 또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의의 음성인가 네 의의 음성에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게 근데 CT는 아시겠지만 그냥 어떤 정적인 한 순간을 찍는 이미지니까 이걸 몰랐었는데 네 이 회사에서 한 건 뭐냐면 그 CT 데이터를 가지고서 혈류가 피의 흐름을 추정해 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CT를 찍고 나서 이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 피가 잘 흘러가는지 아닌지를 인공지능이 얘기를 해줘서 이게 잘 흘러가는 환자들은 굳이 관상동맥 조형술 같이 더 위험하고 비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이 회사 이 제품의 가장 큰 가치는 뭐 판독을 했다 이런게 아니라 네 관상동맥 조형술 같이 비싼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을 선별해 줄 수 있는 검사 비싸고 위험한 검사를 그러면 보험 입장에서는 역시 아 내가 의료비를 아끼겠구나 아 髑고라는 계산이 바로 나오죠 그럼 보험에서 도입을 하겠지만 네 그래서 아직 미국같은 경우에는 정식순환은 아니구요 임시숫과를 받고 있습니다 사보험 무쓭입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아니 메디케어 메디케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보험이잖아요 어쨌든 ね 어 비디케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금강공허공단도 이 시스템은 기세이 후 같이 도움이 되잖아요 음 그죠 그리고 영국의 아시는 nhs 영국의 nhs daily 임시숫과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오 일본에서도 임시숫과를 해 주고 있구요 응 문제는 하며는 미국에서 첫번째 임시수가가 1500불 이었습니다. CT 까지 합해서 1500불이 아니구요. CT 찍고 나서 데이터 분석만 하는게 1500불입니다. 숙가로 1000불 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숙가가 한번 합겨가지고 1000불 좀 안되는 액수가 나왔는데 과연 대한민국에서 CT도 아니고 CT를 분석하는 기술에 과연 1000불이나 숙가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는 10분의 1정도입니다. CT값을 포함, 뭐 이렇게. 내 생각에는 저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수술하고 안하고 결정해주세요. 환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좀 부담스럽더라도 아까 말한 듯 포함시켜가지고 숙가를 매긴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적으로 이익인거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세상에 이거 뭐 이미 다 디지털 제품인데 그럼 뭐 꼭 1000불씩 받아야 돼? 이거 뭐 사실은 어차피 디지털이니까 싸도 되잖아.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제품은 두번째 제품부터 매우 싼거고 디지털 첫번째 제품은 몇백 몇천원씩 정도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 가격은 정당화될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물론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쓰고 나서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대한민국에도 좀 싼값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정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좀 앞서가고 있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뭐 보험수과도 일단 받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 받는 케이스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아직 뭐 한국에서는 전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제품 하트플로우라고 부르는 그 제품에 주요 연구진 중에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검사시험에 참여를 하셨구요. 그래서 한국분들이 이렇게 기여를 많이 했는데 막상 이 제품을 한국에서는 쓰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아직까지 이게 인공지능과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원격의료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접목되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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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차가 그렇게.. 네. 하하하하. 소방했습니다. 추웠어요. 네. 그러면 뒷부분으로 가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보험 적용으로 오케이. 보험 적용을 받았다 치고. 근데 이제 의사들이 결국 이것을 현장에서 써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까다로운 이제 재밌는 또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알게 됐으니까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진료를 하시면 환자에게 좋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의사 입장에서는 옛날에 내가 이거 안 봐줬는데 갑자기 저는 똑같이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만큼 데이터 봐주세요. 그런데 따로 뭐 돈 드릴 건 없고요. 그냥 의사니까 알아서 잘 봐주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게 꼭 의사들이 반가워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의사도 생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의사니까 더 해주세요. 사실 그런 거 많아요. 이거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미있는 사례가 작년에 남았는데 올해 202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앞에서 한 두 번 정도 사례로 설명드렸던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제품을 보험 적용을 시작했습니다. 앞에 나온 제품 전부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시작을 해줬는데 여기 뒤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급여가 됐지만 환자나 의사가 그림의 떡이라고 부른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제가 기기가 있어서 뒤에 침이 나오는 걸 여기다 붙인다. 꽂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환자가 이걸 잘 쓰려면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 환자가 한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숫자가가 잘 없습니다. 누군가로 환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 교육이 좀 있어요. 아니요. 이거요. 방뇨교육에 대한 일반 교육 숫자는 있는데 연속혈당 측정기에 대한 기계값은 숫자가를 해줬는데 이 제품을 잘 쓰게 만들기 위한 교육 숫자가 존재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가 예전에는 많아봤자 환자가 서너 번 찔러서 가져온 데이터인데 여기 있는 데이터는 5분에 한 번씩 나온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가 쌓일 텐데 기존 진료와 똑같이 시간 내서 이걸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의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처방할까? 나는 걱정이 좀 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부를 인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던져주는 한 명성이 저희들한테 큰 감이 됩니다. 여튼 그렇군요. 의사가 써야죠. 환자가 써야 되고. 그런데 그 이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에 대한 숫자가 지원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 그림의 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해야 환자들도 좋은 제품을 쓰시게 되고 어떤 공간에 고를 수 있지 않게 되겠나 나는 저 말씀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했다고 했다 치고 의사가 처방했다고 그런데 또 환자가 다 열심히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먹는 약 약 하나 딱 먹는 것도 잘 안 하는 환자들이 사실 꽤 많은데 예를 들면 아까 디지털 앱을 가지고서 질병 관리도 하고 치료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앱을 하나 쓰세요? 라고 하면 아마 게임이면 좀 열심히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앱을 환자가 얼마나 열심히 쓸 것이냐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기 뒤에 있는 연구 결과를 보시면 환자들 중에 900명에게 앱을 쓰게 했다고 해요. 불면치료제인데 그래서 써보세요 라고 드렸더니 그 중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500명 정도가 열심히 안 쓴 게 아니라 앱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환자가 900명 중에 500명이 나왔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임상시험을 했잖아요. 아시지만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환자 관리합니다. 무난 인사도 드리고 쪼고 쪼고 쪼았는데 이 정도가 결과가 나온다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처방하면 환자들로 쓸 거냐 그건 잘 안 돼요 그거 그런데 아마 이 방송 듣으시는 분들도 과연 지금 현재 앱에서 뭘 이게 이제 이런 앱들이 보통 한 번에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8주에서 12주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하루에 쓰는 앱 중에 10에서 15분 이상 쓰는 앱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페이스북 이런 거나 쓰지 심지어 쇼핑 앱도 15분씩 쓰는 앱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런데 그닥 크게 재미도 없는 앱을 환자 보고 매일매일 8주 동안 15분씩 쓰세요라는 게 저희가 앱이니까 뭐 하겠지 싶어도 막상 환자 입장에서 열심히 안 쓴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좋은 제품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보험이 이걸 좋아할 거냐 의사를 좋아해서 처방할 거냐 환자를 쓸 거냐 한적이 있다. 다른 스토리야. 생각보다 이게 한적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정리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이런 업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스타트업들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다들 이제 불평을 하시는 게 이런 말씀 하시죠. 헬스케어가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그러시면은 규제가 많아요. 아니면 의사선생님들 만나기 힘들어요. 의사들이 너무 보수적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오케이. 그건 틀린 말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산업 구조를 생각을 해봐라.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제품을 쓰는 사람과 쓰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과 거기에 돈 되는 사람이 다 다르다. 환자, 의사, 보험이잖아요. 셋 다 다른데 셋 다 막강하고 하나라도 삐지면 곤란하다. 세상에 이런 산업이 어딨냐. 소비자 산업이면 소비자만 만족시키면 되고 기업 대상이면 기업 하나만 딱 만족시키면 되는데 유저 자체가 복잡하고 시어머니가 새겨난 산업이 어딨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곤 하거든요. UI, UX가 더욱 어려운 거 아니에요.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이해관계도 맞춰야 되고 이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개발자들도 좀 새겨드려야 돼요. 얘기 같은데요. 예, 단순히 환자가 이런 거 쓰면 좋겠어 라는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사도 만나봐야 되고 보험하시는 분들도 만나봐야 돼서 어떻게 이걸 다 만족시키는 판을 짤 수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참 좋고 유익하고 정보가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요구를 해가지고 왜 이게 사용 안 하십니까? 선생님. 정보한테는 내 숟가락이 안 된다. 그렇게 적힌 첨소리를. 그런 환자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약이 있어요. 볼리맥 같은 약도 사실은. 그렇죠. 환자들이 먼저 요구를 한 거고. 주로 생명과 직결되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지속형 혈당 측정기에도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소아당뇨가. 소아당뇨이 소아당뇨이. 어머니들이 나서니까. 제2형 당뇨. 본인이 당뇨인 사람들은 잘 안 나서는데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소수지만 이런 것들은 환자의 요구에서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세 개의 시어머니들. 세 명의 시어머니들. 상기야. 악셀러레이터에서 말씀하신 거죠? 함부로 그게 되는 일이 아니고 자세하게 보고. 야. 아니 말씀하셨는데 강의 30분을 하신다는 게 벌써 54분이었어요. 다행히. 질문보다는 되게. 그렇구나. 월요일보다는 댓글도 있어가지고.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네, 네. 하압한 원격질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네, 사실 너무 천미한 문제인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 이슈에 대한 것을 잠깐 정리를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저는 큰 흐름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1차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무한 경쟁, 각자 검색을 해야 되는 의료 시스템이었는데 원격질러마저 열려버리면 예전에는 불편해서 서울대병원 못 가고 대학병원 못 갔던 환자들이 다 글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 그럼 1차 진료기관은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시민단체 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의료 영리화에 대한 걱정인데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어떤 식으로 허가를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저희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환자, 의사 간 원격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이 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래서 법안들을 쭉 들여다봤더니 공통적으로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1차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모든 환자 다 대상은 아니고 재질환자 대상으로 한다. 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1초 진료기관 밖에 못하니까 대학병원이나 크게 경쟁할 건 없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1차 진료기관 내에서의 경쟁이었거든요. 환자하고는 서로 데려가려고 누군가는 콜센터 의원을 만들어가지고 원격진료만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재질 위주로 간다면 제가 보던 환자 계속 보는 거니까 사실은 서로 다른 의사 간에 크게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일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의료영리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건 사실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문제죠. 왜냐하면 의료영리화라는 것은 누가 외부에서 의료기관에 투자를 해서 의료수익을 회사에서 가져가고 이런 문제인데 원격의료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건데 다만 의료영리화라는 주장을 조금 넓게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격진료가 열리면 배달의 민족 같은 그런 플랫폼이 하나가 나와서 걔네가 어떤 환자들이 어디로 가고 결정을 해버린다면 걔네가 사실상 의료영리화는 마찬가지 아니냐. 진료 한 건당 5%씩 10%씩 걔네가 돈을 뜯어가면 그게 의료영리화지 라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재진환자 위주로 간다는 것으로 좀 해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진환자 위주로 온다면 플랫폼이 저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 어차피 저를 보는 환자가 저한테 온 거고 플랫폼이 해준 것은 새로운 환자를 저한테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원격진료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 이미 현재 진료 현장에서 저희가 전자의무기록 같은 거 이미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 쓰고 있을 텐데 그런 회사들은 사실 그런 시스템만 제공을 해주는 거지 어떤 저한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힘을 못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의료영리화에 대한 이슈도 자연스럽게 같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시스템을 짜기에 따라서 그런 의문들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다면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으면 큰 반발 없이 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일부 부처에서 보건을 잘 모르는 부처들에 계신 일부 부처에서 좀 성급하게 좀 무슨... 네, 뭐 뉴딜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딜? 누군가 돈을 번다는 얘기인데 그 돈은 누가 어디서 뜯어가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이미 만들어버리신 사실 책임이 있습니다. 아, 좀 성급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없이 자연스럽게 가서 설득을 했으면 또 쉽게 낫습니다. 이번 기회가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찬스인 건 저는 맞닿았을 텐데요. 물론요. 예, 근데 또 요새처럼 의료기애한테 또 고마워한 적도 없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번 기회 논의하기는 참 좋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좀 조심스럽게 논의를 한다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잘 모르는 부처에서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설레가를 좀 안 치워야죠. 안 치워주셨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수리대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여, 혼민화, 병역도 조금 입장이 많이 옛날보다는 완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과거처럼 그냥 막 결사받는 이런 건 아니신 것 같고 세상이 자꾸 변해가니까.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환자, 일본도 주치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를 일단 보는 거고 재진 환자를 볼 때 최소한 6개월 동안 본 환자들 대상으로 이후에 원격 진료.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환자들이 잘 안 나는 조건을 달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애시당 쪽 만성 질환자들 위주로 기준을 시작하려고 한 거였고 해서 일단 대상을 좀 제안하면서 아까 재진 환자 중심으로 해서 한 다음에 한 번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원격 진료만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어디까지나 금감은 오프라인 진료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이나 원격을 제가 감이해서 유연하게 진료를 하자는 거지 온라인만 진료를 하자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럼 약간 콜센터는 그러면 지금 하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니까 근데 또 그 법안에도 사실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금지하는 거예요. 법기 위한 남들이 밑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옛날에 뭐죠? 아파요다 검색을 했거든요. 아파요다 검색을 했거든요. 아, 아파요다 검색을 했거든요. 아, 스티라린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응급 질환의 경우 그래서 열나거나 아이들이 밤에 옛날 때도 원격 진료에 대한 허용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만성 질환이나 그런 제한된 한 질환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재진보다 초진을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경우가 되게 기타하네.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사이인데 밤에 열나는데 운급실을 가야 될지 안갈지도 같다가 원격 의사가 만약에 그걸 좀 판단해주게 하면 일반적으로 참 좋은데 삐딱해서 잘못 판단하면 큰일도 대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 그런 문제에 보험에서 또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또 방법은 있게 있습니다. 아까도 저 10년도 그거는 정산 기억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알면 중간에 정산을 중재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아니, 인공지능을 담당하시니까 그런 것 좀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네요. 그쪽으로. 실제로 그래서 정산이너 중에 나노스레그를 깔아야 되는 그 자체가 센서인 옷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입고 가면 알아서 하는건데 그게 뭐 인프라가 또 다쳐져야 되니까 네. 옷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료심도 있어요. 네. 네. 쉽게 해결되는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8시간 지나가요? 중국의 원격증이요. 중국도 원격증이요. 중국도 원격증이요. 오. 1당 50만 만이에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질문만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아니면 네. 한국과 중국도 가능할 수 있다고 국가 간에요. 국가 간에요. 원격증이요. 이게 좀 사실 이게 법적인 이슈가 역시 있을 것 같고요. 기술보다는 네. 이게 이제 그 나라 환자를 누가 진료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원격증료를 너무 결사반대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여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무조건 틀어막았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교포의사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물론 이제 저희가 처방권을 한국의사들이 가지고 있으니 중국의사분이 처방까지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모든 걸 꽁꽁 맨다면 아까 예를 들어서 밤에 열났을 때 상담 같은 거를 중국에 있는 한국어학습신 의사분들이 상담만 해주는 걸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그거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한국의사는 한국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린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얘기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거꾸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한국의사 입장에서는 우리 환자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또 다른 타입에 국경 없는 의사회가 또 다른 타입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얘기를 듣다 보니 하도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냥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네요. 좀 아쉽지만 네. 아쉽지만 여기서 선생님을 놔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제는 잠깐 예고를 해주세요. 뭐 정신과 관련된 우리 부부의 세계 네. 정신적인 분석 재밌게 한번 해보는 어떨까 영어로 네. 후배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날 부부의 대기 기대해주세요. 야한 얘기는 19금이에요. 네. 그럼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태피를 상당히 피로성 느끼지만 이게 의사분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